안녕하세요 바보티비입니다. 에이픽스 게이밍에서 테이블을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사용 경험이지만 리뷰를 해보자면 장점, 가격이 저렴하다. 유통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없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최저가가 7만원대던데 조립을 해본 느낌으로는 한 20만원대의 책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품질이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아마 구입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지만 무게가 나가는 만큼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보이고 상판이 무슨 카본 시트집 붙여놓은 것처럼 스크래치가 잘 안나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lpm 공법이라는 걸로 처리가 돼서 마모, 스크래치, 열, 화학반응에 의해서 변형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변형 방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조립이 간단합니다. 나사 12개만 체결하면 끝나는데 나사 그리고 육각 랜치가 동봉되서 오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 없이 그냥 체결만 하면 조립이 끝납니다. 또 옵션 품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컵홀더, 헤드셋 홀더, 트레이 등의 옵션도 저렴하게 공급하더라구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이소 물품 가격처럼 3,000원대, 7,000원대 이런 식으로 옵션 하나하나마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품 포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무슨 대기업도 이렇게 포장하진 않을 것 같은데 포장 상태를 보면서 이 포장 비용하고 제품 원가를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마진이 남을까 싶을 정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무게가 조금 무겁다 정도? 그것 말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김에 리뷰하는 거긴 하지만 에이픽스 게이밍 제품은 제품의 품질이 좋고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헤드셋도 판매하고 의자도 판매한다고 하던데 이 테이블을 보니까 다른 제품들도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테이블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용자분들의 리뷰평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선물 받은 제품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바티비였습니다. 바바티비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바티비몰에서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었던 차박에 필요한 배터리에서부터 커피포트, 차박용 인덕션, 가습기나 차량용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제가 업체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새롭게 제작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 혹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나름대로 검증된 제품을 업체와 협의해서 구독자분들께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바바티비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바티비몰 카페가 나오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